잘했군! 잘했어! 노래 아시는 거지? 잘했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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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독수막 빠지느냐? 발근결을 척척척 두들겨주셔야 돼요! 옆구리를 척척척 두들겨주시는데 몸에 독수막 빠지느냐? 가만히 향고 침칫하게 가뜨렸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고개로 찬성하네 올려주세요! 우리 여기 있지요! 큰일 Osti 손잎 다오 찬성하네 아 completa 정말 아주 중요한 faculty 내가 원하는건 닭다리를 삼아 닭다리를 귀찮아서 가을때 머리를 엿갈런하게 돌려보면서 띵마런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